안녕하세요. 원을 번쩍번쩍하게 움직여서 어떤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강좌입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플레이 해 볼게요. 화면을 플레이 하면은 이와 같이 어떤 특정 부위를 원을 번쩍번쩍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시선을 끄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의 색깔을 이와 같이 붉은색으로 또 이와 같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로고를 한다. 회사의 로고 이런 것을 이렇게 번쩍번쩍 이렇게 원으로 번쩍번쩍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부분은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이 원이 번쩍번쩍해서 어떤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작업을 키네마스터에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키네마스터로 들어왔습니다. 자 키네마스터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16대 9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측 상단의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해서 화면을 띄웠습니다. 여기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이미지를 터치합니다. 이미지를 터치한 다음에 흰색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흰색을 이와 같이 가져가세요. 조금 길게 하겠어요. 자 흰색을 가져왔습니다. 이 흰색을 선택된 상태에서 크로마키 작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색깔 메뉴를 선택해서 색깔을 아래쪽에 블루를 선택하십니다. 블루나 홈, 그린, 초록색이나 푸른색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바탕화면을 이와 같이 색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자 레이어로 갔습니다. 레이어에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또 역시 이미지로 갑니다. 이미지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흰색을 선택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길게 늘려줍니다. 흰색을 모니터해서 조금 크게 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흰색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롭이 있습니다. 이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하면 여기 크기를 이렇게 조정하면 딱 스냅이 붙으면서 정원이 딱 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가져와도 되지만 이 정도 놔두고 왼쪽 끝을 이렇게 가져와도 정원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받아 딱 정원이 돼요. 이렇게 정사각형 정원이 아니고 정사각형이 이렇게 됩니다.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마스크는 마스크를 터치합니다. 마스크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그러면 모양이 활성화 됩니다. 모양을 터치해서 여기에 원을 선택합니다. 원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화면을 보세요. 원이 되겠죠. 그리고 모양을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크게 하고 싶으면 조금 크게 해도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화면에서 나갑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복제를 합니다. 여기서 복제를 하려면 왼쪽에 점 3개죠. 이 점 3개를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해서 복사했죠. 복사 이 복사를 터치합니다. 복사를 터치하면 자 타임라인에 보세요. 타임라인에 보면 이게 타임라인에 보면 이와 같이 흰색이 두 개가 되었죠. 거기에서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것을 색깔을 바꿉니다. 색깔을 여기 흰 메뉴 있죠. 사각형 메뉴를 터치해서 바꿉니다. 그래서 번쩍번쩍하는 원의 색깔을 나는 흰색을 그대로 하지 않고 붉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자기가 색을 정합니다. 붉은색으로 하고 조금 크게 합니다. 크게 크게 한번 보세요. 원이 생기죠. 원을 이렇게 생기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여기 애니메이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인 애니메이션을 다시요.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서 여기 팝을 터치합니다. 팝 이게 중요합니다. 팝을 터치합니다. 팝을 터치하고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화면에서 이렇게 원이 탁탁 번쩍하죠. 요게 너무 여기 보시면 너무 원이 두께가 넓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요 안에 있는 흰색을 조금 늘려서 좀 크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흰색을 색깔로 바꿉니다. 블루로 바탕색과 똑같이 바꿉니다. 터치해서 그 색깔을 똑같이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서 보세요. 번쩍했죠. 이게 하분만 번쩍합니다. 이렇게 하분만 번쩍하니까 이 번쩍하는 것을 예 잘라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서 번쩍하고 끝났죠. 이렇게 가면서 번쩍하면서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네요. 조금 더 크게 할게요. 그래야만 번쩍 번쩍한 다음에 문이 사라집니다. 자 이게 보세요. 번쩍하고 사라졌죠. 이렇게 이 길이를 이 안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그 원의 그 블루 색깔의 원을 착당한 크기로 조정해야만 번쩍 번쩍하는 것이 번쩍한 다음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번쩍 타임라인에 보세요. 타임라인 여기에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번쩍하고 끝났죠. 그럼 다시 또 반복하려면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가위를 잘라줘야 됩니다. 가위를 터치해서 계속 분할이 나옵니다. 분할 터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짧게 잘라졌어요. 이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번쩍했죠. 여기에서도 또 분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번쩍하고 분할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번쩍하고 분할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번쩍하고 분할합니다. 그럼 붉은색을 다시 노란색을 바꿔 보겠어요. 이게 현재 선택된 상태입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에 이 색깔을 선택해서 노란색으로 원이 번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노란색이 번쩍하고 사라지죠. 그래서 이때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가위를 선택해서 분할해 줍니다. 지금부터 노란색을 계속 분할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타임라인 해보세요. 타임라인에서 이동하면서 트림에서 분할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번쩍하고 사라질 때 분할해 줍니다. 또 번쩍하고 사라질 때 분할해 줍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색깔을 또 바꾸고 싶으면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쪽 노란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색깔을 터치해서 이번에는 흰색을 해 볼게요. 흰색을 터치했습니다. 여기에서 흰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조금 까면 번쩍하죠. 흰색을 왼쪽으로 밀면 번쩍하고 사라졌죠. 이때 또 잘라줘야 되겠죠. 가위를 선택해 가지고 분할을 해줍니다. 또 번쩍하고 사라질 분할 번쩍하고 분할 번쩍하고 분할 번쩍하고 번쩍하고 분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제가 삭제하겠어요. 그리고 이 길이는 이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부터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이상하게 됐죠.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중에 그래서 이것을 이 타임라인의 두 번째 블루 있죠. 두 번째 블루 이 색깔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여기 왼쪽 상단의 3점을 터치해서 3점을 터치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로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서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 이와 같이 빨간 원이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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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다음에 노란색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이렇게 이와 같이 작업을 해서 크로마키로 만듭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것을 크로마키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합니다. 자 출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측 상단의 이 아이콘이죠.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1080p를 하고 30을 하고 해상도는 1080p를 하고 프레임 레이트는 30을 하고 그 다음에 비트 레이트는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약 30메가 정도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걸 저장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해서 끝나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16대9 하고 다음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절개찾기에 가서 저는 제가 등록해 놓은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여준 그 사진입니다. 해서 그 다음에 아까 그 출력한 원 번쩍번쩍하는 원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미디어에서 엑스포트해서 아까 만든 이것을 가져옵니다. 블러스를 넣어서 가져갔어요. 그런 다음에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그 배경의 블루색을 없애는 거죠. 적용을 터치하면 사라져요. 그럼 여기에서 프레이해 볼게요. 프레이하면 번쩍하죠. 번쩍할 때 이 위치에서 나타나게 한 다음에 화면에서 이렇게 조정합니다. 이렇게 크기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크기도 크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서 자 그럼 프레이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특정 부위 로고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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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하게 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이라든가 이렇게 구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조를 할 수 있겠죠. 특히 로고 같은데 이걸 사용하니까 좋더라구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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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